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DB 구축 문제의 첫번째 문제는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거래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첫번째 거래처와 거래일 제품명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래처와 거래일 제품명 3개의 필드를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드래그 하셔서 선택하신 다음 테이블 디자인의 기본키라는 도구를 클릭합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기본키 설정하셔도 되고요 다음 두번째 거래일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레코드 추가 시에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날짜와 시간이 표시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입력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날짜만 있다면 데이터 함수 쓰시면 되는데요 날짜와 시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우 함수 입력하시고 저는 확대 축소 창을 띄었으니까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거래량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필드 크기를 정수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 크기에 오셔서 현재 실수로 되어 있는데요 정수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 0 이상의 값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되는 값은 0보다 큰 데이터만 입력될 수 있도록 크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0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가 또 들어가야겠네요 0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내역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을 완성하는 세문항을 같이 작성해 보셨고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하신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어 아 필드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정수로 바꾸는 작업을 하셨으니까 예 그 다음 유효성 검사 규칙에 대해서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거래처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거래처 명 필드는 중복이 가능한 인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명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인덱스에 오셔서 중복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두번째 예 중복 가능을 선택하시고 다시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반드시 8자리 숫자를 입력해야 하는 기호를 사용하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과 같이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입력 마스크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전후 화면을 확대하기 해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1을 누르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처럼 작성하려면 반드시라고 필수 조건입니다 숫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을 사용하셔서 0을 하나 둘 셋 넷 자리 입력하시고요 중간에 하이픈이 있습니다 빼기 다시 한번 0을 하나 둘 셋 넷 입력합니다 입력 마스크를 형식을 설정하시고 세미콜론 문제에서 하이픈 기호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을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세미콜론 문제 제시된 형식과 같이 화면에 표시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0, 0, 0 표시하겠다면 0이라고 하나만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처럼 0을 4개 입력하고 하이픈 0을 4개 입력하셔서 4개, 4개 형식으로 화면에 표시되도록 마지막에 형식에다가도 작성하셔도 됩니다 생략하고 0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요 문제 제시된 내용처럼 작성하셔도 됩니다 거래처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 완성하는 두 문항을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 테이블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관계 설정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거래 내역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 그 다음 제품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거래 내역 테이블의 제품명 필드는 제품 테이블의 제품명 필드를 참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제품명을 선택하고 거래 내역의 제품명으로 드래그 하시고요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요 각 테이블 간에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하시고 만들기 클릭합니다 다시 또한 거래 내역 테이블의 거래처 필드는 거래처 테이블, 거래처 테이블도 추가하셔서 거래 내역과 관계를 설정하도록 하겠는데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셔서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 거래 내역에 거래처로 드래그합니다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고 관련 필드를 모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신 다음에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관계 창에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누르시거나 위에서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추가 제품 파일을 가져와서 추가 제품 테이블을 생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테이블을 만들고자 합니다 외부 데이터 클릭하시고요 가져오기 및 연결해 가셔서 새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고요 파일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찾아보기를 누르셔서요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예제 파일에 데이터베이스에 모의고사에 가셔서 가져오실 파일은 추가 제품이라는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문제의 첫 행에 첫 번째 행은 열머리끌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행에 열머리끌 있음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특별하게 형식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다음 누르시고요 제품 명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키 선택에 오셔서 제품 명을 선택하시고요 제품 명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 키 선택 제품 명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추가하신 테이블은 추가 제품이라고 테이블 이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져오신 파일 이름과 동일하니까 마침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닫기를 클릭하시면 테이블에 추가 제품이란 테이블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폼 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내역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거래 내역 테이블을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로 세로의 눈금자가 교체하는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시고 속성 시트에 오셔서 데이터 탭에서 레코드 원본을 문제에서 거래 내역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기본 키를 화면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키가 아니라 기본 보기를 폼 속성의 기본 보기를 현재 여러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 탭에 가셔서요 기본 보기에 가셔서 단일 폼이 아니라 연속 폼을 선택하셔서 여러 개의 레코드가 표시될 수 있도록 연속 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폼 완성의 첫 번째 레코드 원본과 두 번째 기본 보기에 대해서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본문 영역에서 본문 영역에 txt 거래처명 선택하시고요 txt 거래처명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연결하실 데이터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 d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 이름을 등호 입력하셔서 d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 저희는 txt 거래처명 컨트롤은 폼의 txt 거래처 코드에 해당한 거래처 테이블에 거래처명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처명을 표시하게 필드명은 거래처명입니다 라고 거래처명을 입력하시고 테이블의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는 거래처 테이블이라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테이블명을 입력하시고 조건에 오셔서 조건은 txt 거래처 코드에 해당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코드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누구랑 같냐면 txt 거래처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txt 거래처 코드가 거래처 코드 필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조건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저는 이제 황을 저기 확대 축소창에다 작성했기 때문에 확인 버튼 눌러서 닫도록 하겠고요 일단 작업한 내용 폼을 저장하고요 폼보기 가셔서 거래처명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거래 내역 폼 다시 한번 선택하고 디자인보기 클릭하셔서 거래처 폼에 CMB 제품명 컨트롤에 대해서 그럼 CMB 제품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에 가셨을 때 네 번째 컨트롤의 이름이 CMB 제품명입니다 제품명 컨트롤에 대해서 문제 2-3 화면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을 콤보 상자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CMB 제품명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변경해 가셔서 콤보 상자를 선택합니다 다시 콤보 상자에는 데이터 탭에 오셔서 데이터 탭에 속성에서 행원본에 행원본에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하셔서 우리는 현재 속성 시트는 창을 닫고 오른쪽에 테이블에 콤보 상자 목록 값으로 제품 테이블에 제품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 모든 필드가 표시되도록 제품 코드와 제품명과 단가를 모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별표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각각의 필드를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모든 필드가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드 추가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적절한 열의 개수와 열 너비와 바운드 열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콤보 상자로 바꾸셨던 CMB 제품명을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 표시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바운드 열은 제품명 첫번째 바운드 열은 1로 설정을 하시고요 열의 개수가 형식에 오셔서 열 개수를 3으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열의 개수 3 그 다음에 열 너비를 화면과 같이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열 너비는 따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여러분이 입력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열 너비에 오셔서 이 정도 다 각각 2를 주셔도 되고 문제에서 특별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적당하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열 너비를 설정해 주시고 목록 너비도 여러분이 문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열 너비까지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록 너비는 자동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고요 그냥 6 정도 줄까요 수정을 했으니까 보기에 가셔서 폼보기 가시고 그 다음 제품 정보를 클릭하셨을 때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의 개수와 열 너비 그 다음에 바운드 열은 첫번째 열로 저장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바운드 열은 1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래처별 제품 관리 폼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본문 영역에 화면을 참조하여 거래 내역 폼을 하이 폼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 폼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양식 디자인에 하이 폼 하이 보고서를 선택하고 그 다음 본문에 오셔서 드래그 합니다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 폼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거래 내역 폼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목록에서 거래처 코드 기본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걸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특별하게 어떤 필드와 필드를 연결해라 라고 제시가 되어 있다면 직접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으시면 목록에서 선택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하이 폼 컨트롤의 이름을 세부 거래 내역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세부 거래 내역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침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하이 폼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 하이 폼에 대해서 탐색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형식에 오셔서 탐색 단추를 찾으셔서 하이 폼의 폼 선택기 클릭하셔서 그 다음 탐색 단추에 오셔서 현재 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요로 바꿉니다 바깥쪽 개체가 아니라 하이 폼 안쪽에 폼 선택기 누르셔서 폼의 형식에 오셔서 탐색 단추를 아니요 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세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거래처별 제품 관리 폼은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내역 보고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보고서 머릿글에 화면과 같이 보고서의 제목을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고서의 제목을 작성하기 위해서 보고서 디자인에 가시면 레이블 이라는 도구를 선택하시고 거래 일과 제품명 사이쯤에서 드래그 하셔서 거래량 영역까지 드래그 합니다 거래 내역 보고서 라고 입력하시고요 거래 내역 보고서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현재 입력하셨던 레이블에 대한 이름은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모두 탭에 클릭하셔서 LBL 제목이라고 입력하시고 LBL 제목 그 다음 글꼴 이름에 대해서는 글꼴 이름은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서체 그 다음 크기에 대해서는 20 이라고 되어 있고요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울인꼴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기울인꼴은 글꼴 기울음은 아니요로 하셔서 바르게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의 제목을 작성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이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룹함이 정렬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 거래처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의 오름차순 정렬을 추가하셔서 두 번째는 거래 1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에서 문제에 나와 있는 정렬 순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본문 영역에서 본문 영역에 가셔서 TXT 거래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에 TXT 거래처라고 표시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형식 탭에 오셔서 중복된 내용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로 합니다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중복 내용 숨기기에서 예 설정 하시고요 거래처 바닥글에 거래처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가 TXT 거래 건수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터 탭에 오셔서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카운트 라고 함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가로 닫고 별표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페이지 바닥글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번에 오셔서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요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면 001페이지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포맷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현재 페이지니까 PHE까지만 입력하시고요 형식을 숫자 세자리로 표시하겠다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칸에 스페이스 띈 다음에 페이지를 한글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TXT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보고서를 저장 한번 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하셔서 위쪽에 보고서의 제목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개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페이지 번호, 거래처 코드, 거래처, TXT 거래처 중복된 내용은 생략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문제 2번에 거래처별 제품 관리 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별 제품 관리 폼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미리 보기 단추를 클릭하면 미리 보기 단추를 선택하고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벤트 프로시저의 원 클릭을 선택하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저희는 두 커맨드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커맨드, 그 다음에 오픈 리포트 클릭하면 거래 내역 보고서가 미리 보기 하겠다라고 해서 오픈 리포트, 그 다음 리포트의 이름은 거래 내역, 한 글자씩 입력해야 되겠네요 거래 내역 보고서 가끔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보고서 입력하고요 거래 내역 보고서 보고서, 그 다음 보고서 이름은 입력했고요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앱뷰, 프리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조건은 문제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보고서 이름과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만 작성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일단 저장하시고 폰보기에 가셔서 미리 보기 클릭하면 보고서가 열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 살펴보셨고요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의 쿼리 작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거래 내역과 그 다음 제품 테이블을 추가하십니다 거래 내역과 제품 테이블을 추가하신 다음에 거래량이 거래 내역 전체 거래량 평균보다 큰 레코드를 조회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제품 코드가 필요하고요 제품명이 필요하고요 단가가 필요하고요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셨고 그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거래량에다가 조건을 작성할 거고요 조건은 거래량이 거래 내역 전체 거래량 평균보다 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큽니까? 라고 부등어 먼저 입력하시고요 조건은 셀렉트 구문을 이용하셔서 셀렉트 평균 값보다 Average, A, V, G 라고 입력하시고요 거래량 보다 거래량 보다 From 거래 내역 테이블에 가서 거래 내역 테이블에 가로가 작성이 덜 된 게 있었나 봐요 A, V, G에 대한 가로를 안 닫아서 오류가 있었던 거고요 A, V, G 함수를 통해서 거래량의 평균 값을 구한 값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주겠습니다 거래 내역 테이블에 거래량의 평균 값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큰 데이터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렬에 가서 내림차순 정렬 선택하신 다음 그리고 나서 보기에 가셨을 때 제품 코드, 제품명, 단가, 거래량 전체 레코드가 11개의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희는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커리를 우량 제품이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커리 작성하셨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거래처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제품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거래 내역 테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추가하신 다음에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거래처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명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거래처별로 제품명별 그럼 제품명을 추가하시고 금액의 평균을 조회하는 크로스텝 커리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필드를 추가하셨고요 커리 디자인의 크로스텝을 클릭하셔서 거래처명은 행머리끌 제품명은 열머리끌 금액은 평균을 조회한다 값을 선택하고 함수는 평균을 요약은 평균을 선택합니다 평균에 대한 형식은 선택하고 속성 시트에 오셔서 소수 이하 자릿수는 표시하지 않네요 그러면 형식에 오셔서 형식에서 숫자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표준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샵컴마 샵샵샵이라고 숫자를 천단의 구분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에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작성하셨던 내용을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보기 클릭하셔서 거래처명 그 다음에 감자칩 레몬 캔디 그 다음에 맛스넥 참깨 강정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나 전체 레코드가 7개인지 확인하시고 값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됐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신 커리는 평균 판매 금액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커리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닫아 주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거래처 테이블과 거래 내역 테이블을 이용해서 거래일에 주말 거래를 조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명을 일단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추가하시는데 제품명 더블클릭 거래처명 더블클릭 그 다음 거래량 더블클릭 그 다음 금액을 더블클릭합니다 거래일을 가지고 현재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 필드에는 거래일이 없는데 거래일을 추가하시고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합니다 거래일에 주말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요일에 해당한 숫자를 구하고요 그 숫자가 주말에 해당한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일을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W, E, E, K, D, A, Y 거래일을 리턴 타입을 2번을 사용하면 월요일부터 숫자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표시가 돼요 주말이라고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6 또는 7이라는 조건을 줍니다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요일에 해당한 숫자를 구했는데 그 숫자가 6 또는 7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주시면 주말이란 조건을 줄 수가 있고요 월요일부터 숫자 1 표시가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일단 작성한 내용을 결과를 보고 또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 그 다음에 제품명 거래처명 거래량 금액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품명과 거래처명과 현재 데이터가 데이터가 아 거래량을 가지고 오름차순이 되어 있어요 제품명이 왜 순서가 다르지? 라고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기에 가서요 거래량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정렬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기에 가시면 이제는 제품명이 문제 순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금액도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 전체 레코드 확인해 보신 다음에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을 클릭하시고 현재 작성하신 커리는 주말 거래량이라고 입력합니다 주말 거래량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번째 문제도 커리를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거래처를 선택 거래 내역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거래처명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품명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거래량이 표시가 되어 있고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를 매개변수로 입력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자 필드는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담당자를 추가하되 표시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매개변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매개변수에 표시하실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담당자를 매개변수에 입력받고 거래량과 금액을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테이블 만들기 클릭하신 다음 테이블의 이름을 거래처별 입력하시고 거래처별 거래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저장을 클릭하셔서 커리 이름을 담당자 조회라고 입력합니다 담당자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보기에 실행을 하셔야 되죠 테이블을 생성할 거라서 실행을 클릭하셔서 담당자 이름을 장하나라고 입력할까요 장하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4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예 버튼 누르고 문제 추가하신 거래처별 거래량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거래처명과 제품명과 거래량 금액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예 담당자 조회 커리도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섯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거래처와 거래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여 금액의 합계가 가장 큰 두 업체의 거래처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져오실 테이블은 거래처 테이블을 가져오시고요 거래처 테이블에 비고 필드에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 필드에 업데이트를 하셔서 별표 우수 별표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일단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우리는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거래처 테이블에 비고 필드를 추가하셔서 업데이트 하실 내용을 입력하는데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시고 우수 한 칸에 스페이스를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입력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업데이트 하실 내용은 비고 필드를 업데이트 하실 건데요 조건이 있겠죠 거래처와 거래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거래처 테이블과 거래 내역 테이블은요 거래처 테이블에는 거래처 코드고요 거래 내역 테이블에는 거래처 필드가 서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처 코드를 기준으로 조건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 거래 내역 테이블에서는 거래처 필드를 가지고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실 필드는 거래처 코드를 가져와서 거래처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를 가져와서 아래쪽에다가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이 조건은 금액의 합계가 가장 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작성하는 게 맞는데 일단 금액의 합계가 가장 큰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금액에 대한 합계를 구해서 내림차순 정렬한 다음에 가장 큰 두 개를 가져오고자 해요 그러면 일단 인 가져오고자 합니다 셀렉트 SELECT라고 하시고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면요 가장 큰 두 개를 가져올 겁니다 라고 TOP2라고 입력하시고요 어떤 데이터? 거래처라는 현재 거래 내역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처 필드에 가장 큰 데이터 두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FROM 어디로부터? FROM 거래 내역 테이블에 가서 거래 내역 테이블에 가서 거래처 두 개를 위에서부터 두 개를 가져올 거예요 조건은 있겠죠 조건은 그룹을 작성해서 GROUP GROUP BY 거래처를 기준으로 그룹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 거래처 위에서 두 개를 가져오는 조건은 정렬을 하셔서 ORDER BY 합계를 구한 금액에 대한 합계를 구한 데이터를 일단 내림차순 해야 되잖아요 DESC라고 입력하셔서 금액 필드에 대해서 내림차순한 다음에 내림차순한 다음에 우리는 내림차순하면 금액의 큰 데이터부터 표시가 되겠죠 거기에 가서 거래 내역 테이블에 거래처 필드 앞에 위에 두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금액의 합계가 가장 큰 두 업체 금액을 가지고 정렬을 하는데 금액의 합계를 구해서 내림차순 정렬한 다음에 그 다음 거래처를 그룹을 만드셔서 해당된 거래처를 위에 두 개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작성하신 커리를 저장 누르셔서 현재 커리는 우수 거래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우수 거래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그 다음 오른쪽 닫기나 또는 커리 디자인에서 바로 실행을 하셔도 돼요 실행 누르시면 두 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예 버튼 누르시고 우수 거래처 창을 닫으신 다음 실제 업데이트가 된 테이블은 거래처 테이블이고요 거래처 테이블에 가셔서 비고 필드에 우수라고 두 개가 문제 제시된 소망 상사와 유한 통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거래처 테이블도 저장하시고 아니면 그냥 아니오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다섯 문항의 커리 작성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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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ntestine